여름방학 너는 이미 너무 날씨가 더워서 잠만 잤습니다. 하는 친구들도 있었겠죠. 나도 기억이 나요. 여름 이 시즌은 참 더워서 잠이 잘 와요. 서울서 그냥 먹기만 하면 잠 오고. 그렇죠? 그래서 좀 나름 많이 못한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나간 일이니까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반성은 하되 후회는 하지 말자. 누가 한 말이에요? 내가 한 말이에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반성은 해야죠. 후회? 후회해서 뭐합니까? 이미 지난 것. 이미 지난 것 후회해서 뭐해? 반성 정도 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는 깨우침으로 다짐으로 다시 한 번 또 이제 계약했으니 이제 계약해서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또 계획을 세워가며 그 꾸준함 제일 중요하고 제로용 꾸준함으로 공부를 좀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여름방학 시즌에는 선행을 좀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빡세게 그냥 딱 이 기간에 바짝 선행을 했을 건데 그 첫 시험이 선행을 한 이유가 첫 시험이 중간고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죠? 2학기에 있을 중간고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좀 선행을 하셨을 텐데 여러분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여름방학 이후 첫 시험은 내신 2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아니에요. 9월 모의고사죠. 9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입니다. 9월 4일에 있을 그 모의고사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첫 번째 시험이라는 것. 선생님이 모의고사의 중요성은 3월부터 시작해서 누누이 얘기했던 것 같아. 그렇죠? 분명히 아 나는 모의고사 안 맞아. 아니면 모의고사 뭐 나중에 공부하면 되지 3학년 때도 늦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고1,2 학생들 계속 잤을 고1,2 학생들 그런 학생들은 이번 9월 시험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아 나도 모의고사 별로 중요하지 않아. 안 된다 그랬어. 그 마음가짐 그 정말 나쁜 태도 그 태도는 3학년 돼서도 쉽게 변하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그러니 제발 아직도 그런 학생이 있다면 내가 늘 충고했던 대로 모의고사 신경 쓰셔야 돼요. 알겠죠? 신경 써야 되는 의미들을 다 갖고 있었다라고 앞서서 맨날 맨날 얘기했으니까 그 이야기는 이제 지겹죠. 지겨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고요. 모의고사에 대한 이제 9월 모의고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범위는 무엇일까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좀 이야기 드릴게요. 자 9월 4일에 시행됩니다. 9월 4일에 시행돼요. 그럼 그때까지 이제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그게 더 중요한 거지. 이때 시험 보는 건 알겠는데 알았죠? 야 이거 시험 보는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정말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알겠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험입니다. 범위는 일단 고1 학생들은 도형의 방정식까지예요. 도형의 방정식 자 우리 중간고사 기말고사 1학기 중간기말고사 합쳐서 도형의 방정식이 안 들어간 학교들도 있어요. 그죠? 안 들어간 학교들도 있어요. 야 근데 내가 학교 선생님이라면 진짜 이걸 보고 있을 학교 선생님들 제발 모의고사에 나온 거 그냥 시험에 내세요. 애들 어차피 공부도 안 하세요. 그럼 애들 틀릴 거예요. 4점짜리 이렇게 내세요. 그냥 조금 변형하셔서 그래야 애들이 또 모의고사 공부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학교 선생님이라면 그럴 것 같아. 도형의 방정식까지 도형의 방정식까지 학교 시험 범위가 안 들어간 학교라면 꼭 이 모의고사 본 거 공부해 놓으셔야 돼요. 중간고사 때 어떤 학교 선생님들은 이거 가지고 이제 애들이 잠 자지 않기 위해서 풀기하기 위해서 내신 학교 선생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형의 방정식까지 꼭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역시 야 2학년 역시 2학년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냥 다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왜? 수원이 전범위가 다 들어가죠. 수원의 전범위가 다 들어가요. 무슨 말이죠? 수원은 내가 누누이 얘기했던 것처럼 수능과 직접적인 수능과 직접적인 출제 연관 과목이다. 그렇죠? 수능 직접 연결 연결되는 과목 문과던 이과던 그러니 수원의 점검을 반드시 해보셔야 돼요. 계속 계속 있을 모의고사에 수원이 흔들리지 않도록 왜? 뒤에 할 거 많잖아. 문과는 수투해야 되고 확통해야 되고 이과는 미적도 해야 되고 기하도 기하도 안 하네 미적해야 되고 확통해야 되고 많잖아요. 그러니까 수원을 언제 또 점검하게 되느냐 이번 기회에 계속 이제 수원이 전범위가 계속 들어갈 텐데 그 수원 전범위를 계속 계속 끊임없이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점검하기 위해서 여러분 꼭 챙기셔야 돼요. 수원이 전범위라는 거 그리고 수투가 이제 좀 들어오시네요. 수투 극한의 성질까지가 들어와요. 이과 같은 경우는 좀 당연히 이과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수학을 좋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생님 전 아닌데요. 난 그냥 그렇게 생각할 거야. 이과는 수학을 좋아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투에 대한 공부 뭐 그냥 여전히 뭐 그냥 했을 거라 생각하고 문과도 문과의 입장에서는 또 수능에 직접적인 영향 과목이니까 당연히 챙기셔야 합니다. 허나 이 9월 모의고사에서 수투는 그다지 어렵게 출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 범위가 앞쪽 1단원 채 안 들어가죠. 조금만 들어가기 때문에 어디에 비중을 두는 게 맞아요. 사실은 수원에 비중을 두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수원에 비중을 두면서 수능과 이제 직접적인 연결 과목이니까 점검해볼 겸 그리고 이런 식으로 출제되는구나 를 또 경험해볼 겸 반드시 챙겨둡시다. 자 그럼 또 어떻게 대비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누누이 또 말했던 내용이 또 반복됩니다. 2, 3점은 합해봤자 48점밖에 안 돼. 그죠? 48점이면 몇 등급이야? 참 밑에 모르겠다 밑에 있는 건 등급도 안 맞아서 정말 이건 못 맞추면 안 됩니다. 2, 3점은 그냥 웃으면서 맞추셔야 돼요. 주인공은 어떻게 하면 돼요? 정말 2, 3점은요 기본 개념만 충분히 하여도 그 정리만으로도 충분히 2, 3점은 해결이 가능해요. 선생님 그러니까 2, 3점은 어떻게 해결하여 어떻게 개념 정리하시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걸 다 봐야 되나요? 이 대비는 모의고사 기출문제집으로 해결하시면 돼요. 모의고사 기출문제집 이 모의고사 기출문제집 가셔서 내가 좀 수학이 약해 그러면 어려운 4점을 뭘 지금 봅니까? 일단 기본 개념부터 빨리빨리 빠삭하게 대비해놓고 딱 만들어놔야죠. 기본 개념 정리를 모의고사 기출 딱 2, 3점만 모아놓고 4점만 모아놓고 요즘 잘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그쪽 부분을 먼저 풀으로써 모르는 개념이 나오면 그때 가서 내가 갖고 있는 문제집 교과서 등을 활용하여 확인하는 것 혹은 유형 문제집 뭐 특정 출판사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난이도 정도가 뭐 ABC라고 쳤을 때 B 정도의 느낌만 충분히 해결하여도 2, 3점은 충분히 커버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것들 기본 개념 2, 3점 문제를 풀다가 이거 뭐였지 하고 기본 개념 가서 찾아서 공부하고 거기에다가는 유형 문제집 가서 B단계 그 유형 스타일만 딱 빠르게 풀면 누구나 맞출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 여러분이 조금만 공을 들이면 정말 2, 3점 그냥 먹고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내가 수학이 안 돼 있으면 이거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안 돼 있으면 그 다음 안 돼 있으면 아니죠. 그 다음 되어 있으면 2, 3점이 좀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4점 이제 4점을 맞추셔야 돼요. 4점은 이제 쉬운 4점들이 있고 어려운 4점들이 있으며 그 다음에 극악으로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자 이건 이제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건데 어떤 연습이 필요하냐 기본 개념 당연히 모르시면 안 되죠. 이제 모의고사에서 4점에서 나오는 것은 사고력을 물어봐요. 근데 이 사고력이 막 문제가 더럽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개념으로부터 시작하는 사고력이란 말이야. 개념으로부터 시작하는 사고력. 그러니까 이 개념으로부터 어떻게 확장되어 어떤 생각을 해나가야 되는지 그 훈련이 필요해. 그리고 모의고사 유형들에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신의 고난도와 모의고사의 고난도는 조금 느낌이 달라요. 뉘앙스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 4점 유형도 이게 익숙해져야 돼.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이 제일 문제야. 뭐 늘 모의고사 1, 2등급 받는 학생들은 이거 별 문제 없이 해요. 시키지 않아도 지들이 연습하고 근데 요런 애들이 있어요. 내신 내신은 3등급 이상이고 모의고사는 3, 4 요런 아이들 요런 아이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요런 아이들의 문제점은 연습 모의고사 유형 연습이 안 돼 있는 거야. 딱 B단계 문제까지만 풀고 C단계 문제는 고민하는 걸 좀 꺼려하고 어떻게 풀지 해서 답만 참고해서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넘어가는 애들 또 모의고사 4점도 생각해보려 하지 않고 왜 아 당연히 B까지만 풀었으니까 C를 생각해보려는 그런 의심 의심이 아니라 B를 생각해보려는 그런 노력조차도 없었으니까 하지만 내신은 잘 맞아. 왜 우리 학교 내신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딱 고정도 애들이 가장 가장 힘들어해요. 근데 요거 뚫려요. 나도 해봐서 하는데 뚫려요. 연습하시면 돼요. 모의고사 스타일만 대로 연습. 그러면 모의고사 기출문제 사셔서 이것도 4점도 잘 나눠져 있어요. 난이도 표시도 잘 돼 있어요. 쉬운 4점들 한번 연습해봐요. 쉬운 4점들은 이 B에서 좀 고난도 B 그죠? B에서 어려운 B 그리고 좀 C에서 조금 쉬운 정도 C에서 좀 생각해볼 만하다. 요 정도는 충분히 4점 쉬운 4점은 충분히 해결이 가능해. 그러니까 쉬운 4점도 연습해보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내가 풀어봤는데 처음에 하면은 처음에 이렇게 풀다 보면 익숙해지지 않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요런 생각. 그때 질문이라는 걸 하셔야 돼요. 요 연습을 할 때 질문이 가장 중요해요. 질문 또는 해설을 보는데 해설을 읽으면 안 되고 한 땀 한 땀 써보셔야 돼요. 직접 손으로 써보시면서 왜 이렇게 되고 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 그 고민이 여러분의 사고력을 높여줘요. 그러니까 좀 안 된다 싶으면 선생님 이렇게 질문하는 거야. 이 문제 못 풀게 할 수요가 아니라 제가 이 문제를 요렇게 고민해봤는데 어떻게 그 다음 고민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 흘러가야 돼요? 요렇게가 제일 좋은 질문이야. 그럼 학교 선생님이든 학원 선생님이든 뭐든 여러분 친구들이든 다 야 그 다음은 이렇게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되라는 그런 여러 번의 훈련 과정을 거치셔야지만 해요. 모의고사 유형이에요. 그러면 어느 순간 뚫려요. 정말 뚫려요. 뚫려. 내가 뚫려서. 내가 뚫어봤어. 나도 원래 그 정도였어. 내신 딱 그 정도의 모의고사 그 정도. 못했단 말이야. 연습하다 보니까 뚫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기출문제집 있잖아요. 아니면 사이트 가셔서 다운받아도 돼요. 우리 메가스터디 사이트에도 입시정보 꼭 배너 클릭하시면 또 충분히 다운받을 수 있고 인천시 교육청 주관하는 곳 가셔서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뭐 9월 모의고사 치면 다 나오잖아 요즘. 그죠? 사시든 받으시든 모으셔서 그 모음 가지고 쉬운 사전부터 연습. 내가 상위권이야? 그럼 어려운 사전. 연습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 내에 푸는 것도 연습하셔야 돼요. 좀 잘하는 학생들이면 시간 내에 하는 것까지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 시작부터 이번 주 시작부터 9월 4일이 되는 그 전까지 좀 무엇을 공부했으면 좋겠냐면 주에 한 번은 최소 주에 한 번은 모의고사 1회분은 풀어보셔야 돼요. 알겠죠? 상위권 중상위권 학생들은 시간 재면서 푸셔도 좋고요. 나 좀 모르겠어. 그냥 중위권 정도 애쓸 느낌은 시간 잴 필요 없습니다. 기본 개념 잡고 쉬운 사전 연습하는 것으로 해결지시면 돼요. 알겠죠? 꼭 이렇게 하셔서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 습관화가 들여지면 매 주 1회 모의고사를 풀어내시는 연습을 들어가시면 돼요. 알겠죠? 쉬운 사전까지 연습이 좀 되어 있으면 주 1회 모의고사를 풀어가면서 연습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모의고사 유행에 대한 감을 잃지 않아요. 하지만 내신 기간 때 멈춰야 되는 거 당연한 거죠. 그죠? 내신 한 달 전에 잠깐 멈추시고. 그런 식으로 평소에는 모의고사 그리고 내신 기간 한 달 전에는 내신 연습. 이런 식으로 밸런스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연습이 생명이지. 어쩔 수 없습니다. 연습이 생명이에요. 뭐든 공부든 운동이든 뭐든 다 예술적인 것 연습이 생명입니다. 시행착오를 거치셔야 되고 그 모르는 부분에는 조언을 받으셔야 되고요. 혼자임으로 사실 해결하기 어려워요. 수학이란 감옥이. 그러니까 조언을 받으셔서 어떤 생각의 흐름대로 가야 되는지 그 순간 사고력이 키워진다는 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의 첫 시험은 지금부터 9월 모의고사입니다. 잊지 말고 마음가짐 똑바로 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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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